우리 채운이 너무 멋있더라 걱정했을 거면서 어, 엄마 잘 가셨어? 어, 엄마 좀 전에 들어왔어 오늘 고생했지? 고생은 무슨... 막판에 실수해서 근데 반응 좋았다고 나 칭찬 되게 많이 들었어 아, 그래? 엄마 나 아까 당황한 거 보고 걱정 많이 하셨지? 행사하다 보면 그런 일 많아 다들 이해해 주셨어 그래, 다행이다 그렇게 다들 이해해 주셔서 저, 채운아 지금 저 제임스 씨... 아니, 우소장 아버님 잠깐 와 계셔 어, 그래 아, 아버지 기억 돌아오신 거는 당분간 상봉 빌라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려고 제임스 씨 아버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채운이가 안부 전해드리대요 예... 큰따님도 잘 지내세요 그래, 채운아 그럼 수고해 어, 엄마 어, 저... 채운아 진짜 별일 없지? 어 아무 일도 없지, 그럼 그래 끊자 응 아니야 내가 gran팀 seen 그 흐흑 리 흐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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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구마 흐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